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강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다들 관계형 DB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빅데이터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많아지게 되시면서 관계형 DB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DB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완전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의 IT 환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인터넷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들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치들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는 5년마다 10배씩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가와 맞물려서 생각해보아야 할 현상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애자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고객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애자일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도 고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처럼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빠르게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자일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요구 분석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려는 트렌드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과 함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데브옵스 기반의 개발 운영 환경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작게 쪼개고 그리고 쪼개진 서비스 단위를 빠르게 어플리케이션을 반영하고 빨리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브옵스 환경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하려면 데브옵스에서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데이터 스키마 변경이나 용량 확장이 그런 쉬운 그러한 데이터 저장 방식들을 지금의 IT 환경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는 발생하고 있고 그 데이터 속에 있는 가치들을 고객들은 발굴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은 접근 방안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간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엔진 그 자체를 관리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시려는 용도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한 가지 형태의 전통적인 관계형 DB에 저장해서는 애자일하게 변하는 IT 환경에 응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환경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저렴한 비용 구조에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애자일한 시대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써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활동들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간 이외에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유지 관리를 위한 작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된 하드웨어도 관리해야겠지만 소프트웨어의 설치, 패치, 백업 등의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능을 빠르게 하기 위한 활동들도 수용해야 하고 장애를 대비해서 고가용성의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하는 것들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시다 보면 용량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용량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고요. 클러스터 확장을 위한 아키텍처 재구성 작업들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이 직접 보안이나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챙겨서 구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는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에만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해서 많이 하셨던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적인 작업들은 AWS에서 자체 관리해 드리는 서비스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키마 설계, 퀄이 작성, 퀄이 최적화 등과 같이 어플리케이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 위주로만 관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성 있는 활동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AWS가 제공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 서비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다양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용 데이터베이스도 지원하지만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온프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AWS 클라우드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옮겨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클라우드에서 이 시트 위에 설치형으로 DB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또한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서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을 이용한 활동이 많고 많은 장치들이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기존 방식에서 사용하시던 것 같이 하나의 관계형 DB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수도 훨씬 많아졌지만 저장되는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도도 더욱더 빨라져야 합니다. 또한 처리되어야 하는 데이터 용량 요청 처리장도 전부 다 훨씬 많아지고 있고 데이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기본보다 더 높은 성능과 더 큰 규모의 가용성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존처럼 하나의 만능 DB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염두에 두고 용두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시려는 용두에 맞게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어떤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는지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계형 DB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을 보장하고 ACID 트랜젝션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입니다. AWS에서는 RDS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 DB 수준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오로라라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ey Value Store로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키값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처리량과 낮은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WS에서는 DynamoDB를 통해서 이러한 Key Value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다큐멘트 형식의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처리하게 해줍니다. AWS에서는 오픈소스 몽고 DB와 호환성을 제공하는 다큐멘트 DB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완전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메모리 캐시로 불리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인메모리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초 단위의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캐시 형태를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AWS에서는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래프 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DB는 데이터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그래프 형태의 관계로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AWS에서는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 구조를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시계열 형태로 발생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저장,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타임 스트림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라고 분류되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장 DB가 있습니다. 레저 DB는 투명하고 변경이 불가능하며 암호화 기반 기술을 통해서만 데이터 처리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퀀텀 레저로 불리는 QLDB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드 칼럼으로 알려져 있는 확장 가능하고 가용성이 높은 아파치 카산드라 호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키스페이시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카산드라와 호환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서비스를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세 번째 접근 방법으로서 레거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현실은 아래와 같은 단어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제품의 소유권이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벤더에 있기 때문에 상용 데이터베이스 벤더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게 되면 해당 상용 데이터베이스 특유의 기능과 아키텍처에 종속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구조를 바꾸기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구조가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대안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 PostgreSQL, MariaDB를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들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스탠다드한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게 되면 성능이나 확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 확정성이 지원되는 아키텍처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아마존 오로라 DB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오픈소스와 호환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MySQL과 PostgreSQL과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상용 데이터베이스 비용의 10분의 1 비용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성능과 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오로라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부분이 오로라 전용 스토리지 엔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스토리지 방식을 제공하는 일반 데이터베이스 환경과 비교하면 IO 부분이 상당히 빠른 구조로 되어 있다고 쉽게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능적인 측면을 본다면 일반 MySQL의 5배, PostgreSQL의 3배의 슬프트을 보여줍니다. 확장층 측면에서도 일반 RDS가 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지원하는 데 비해 오로라는 1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과 내구성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오로라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라 스토리지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이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번의 데이터로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S3에 저장하기 때문에 2개의 가용 영역에서 동시에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W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네트워크 분리를 지원하고 있고 매체 저장 암호화와 통신 구간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 방식 중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액티브 상태로 사용할 때만 EC2 사용요금을 과금하는 방식인 서버리스 서비스 제공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서버리스가 아닌 방식은 EC2 프로비저닝 방식인데 이 방식일 경우에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지만 프로비저닝된 EC2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라 서버리스 서비스 방식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액티브하게 사용할 때만 EC2 사용요금을 과금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지 않고 셧다운만 시켜놓았을 때는 EC2에 대한 과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렴한 구조의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증설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이터베이스 엔드포인트는 유지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당 비용을 지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되지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가 있으시거나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에만 사용하시는 워크로드가 있으시다면 이런 환경에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HTTP 프로토클 방식으로도 편하게 쿼리하실 수 있도록 HTTP 기반의 쿼리 API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로라 서버리스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을 이용해서 오로라 서버리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로그인합니다. 거기에서 서비스 찾기 메뉴에서 RDS를 검색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디폴트 선택되어 있는 아마존 오로라를 그대로 선택된 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에디션 부분에 MySQL과 호환되는 아마존 오로라를 선택한 채로 진행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서버리스를 선택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버리스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식별 알려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admin 유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진행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사용 가능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VPC에 미리 생성해 놓은 EC2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접속해 보겠습니다. EC2에 일단 접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MySQL 클라이언트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MySQL 클라이언트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려면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RDS 콘솔에서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엔드포인트 URL이 있을 겁니다. 이 URL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MySQL 명령어에서 복사한 URL을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EC2에서 MySQL 명령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합니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되었습니다. 우선 테스트로 사용할 데모 DB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DB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다음에 테스트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서트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셀렉트문을 이용하여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이 데모에서 보신 것처럼 오로라 서버리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EC2를 특별히 프로베저닝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시퀄 기반의 대표적인 완전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다이나모 DB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이나모 DB는 키 밸류 기반 구조로 되어 있는 완전관리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이나모 DB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방식이 키값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초 단위의 매우 빠른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성능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RDS처럼 EC2를 프로베저닝하는 방식이 아닌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처리 용량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처리량 증가 시에 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확장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AWS에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능과 IAM 기능을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감안해서 글로벌로 빠르게 복제하여 사용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형 DB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DynamoDB 테이블의 구조나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DynamoDB의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는 관계형 DB의 로우나 레코드라는 표현 대신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관계형 DB의 로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ynamoDB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분산시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티션 키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레코드별로 데이터 중복이 최소로 존재하거나 카드리라티가 높은 속성을 이용해서 파티션 키를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빠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소트 키를 옵션을 하게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DB에서 언급하는 컬럼을 DynamoDB에서는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시퀄 구조이다 보니 모든 아이템들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속성들은 테이블이 생성된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언제든지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DynamoDB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WS 콘솔로 접속합니다. DynamoDB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적습니다. 파티션 키가 필수이기 때문에 파티션 키를 적습니다. 이번에는 정렬 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을 눌러서 생성합니다. 테이블은 잠시 후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항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목 만들기를 누릅니다. 아티스트 파티션 키 속성에 값을 넣습니다. 송 속성에도 값을 넣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속성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의 속성을 추가하겠습니다. 속성 이름은 앨범으로 지정하고 값을 넣습니다. 다른 속성도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타입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숫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성한 항목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콘솔을 이용해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코팅할 경우에는 SDK가 제공되기 때문에 SDK를 이용해서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발표해 드린 상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AWS가 고객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 방식은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시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으시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빠르게 응대하실 수 있으시도록 마이크로 서비스 설계를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온프렘 환경이나 설치형 환경으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으시도록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데이터베이스 분석 등의 무료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해당 링크에 방문하셔서 편안하신 시간에 교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섹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